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그의 열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것은 다분히 미래적인 예언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부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과 사명 중에 하나는 바로 자네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축복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특별히 영적 권위를 가진 부모 세대가 자네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축복하고 밤에도 축복하고 들어가도 축복하고 나가도 축복하고 좋은 일도 축복하고 또 나쁜 일은 또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 바꿔주시기를 그런 축복의 장소가 바로 이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탄이 가장 아주 다음 세대 그리고 저주하는 그런 역사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창세계도 여러분 가장 먼저 만드신 하나님의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에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축복하신 것이 창세계 1장 28절 이하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경복하라 다스리라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런 역사는 바로 가정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10편 127편 128편과 같이 이 화목한 가정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신수성가에 그런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고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부모 세대를 통해서 자녀들의 세대 다음 세대 특별히 조 부모님들을 통해서 이 자녀들의 세대뿐만 아니라 손 자녀들의 세대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창세계 18장에 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내가 너로 하여금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어디에서? 가정에서 여우수와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와 내 집은 여우와만을 성기겠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별론 그러니까 이 가정의 선교가 땅끝이고 곧 가정선교가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마지막까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선교 명령의 그 시작과 끝이 바로 가정이고 다음 세대로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정말 놀랍게도 이 지금 우리 청년 세대가 2%로도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럼 자녀들의 다음 세대가 문제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 문제가 있지만 부모 세대에 부모 세대 부모 세대 저는 10년 대구 신흥교에서 목회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 10년은 교회만 보였어요 교회 어떻게 하면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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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도 마찬가지고 성교도 마찬가지고 뭐 예배 교회만 보였어요 그런데 제가 한 2년 전부터 저의 눈이 이 가정을 보기 시작합니다 가정 부모 세대 자녀 세대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가정과 교회가 함께 우리 자녀들을 제자 삼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168분의 1 이라고 하는 숫자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68분의 1 일주일에 168시간 그럼 우리 아이들이 교회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런 영적인 신앙교육 훈련을 받는 시간은 길어요 한 시간 한 시간도 길다고 난리에요 학원 보내야 된다고 공부해야 된다고 고3이 되면 을에 1년을 쉬는 거 아주 당연한 듯이 가정에서 여러분 많은 대화들을 하는데 오히려 믿음의 가정 속에서 우리 아이들과 대화하는 게 뭐냐 너 어디 대학 가야 돼 회사는 어디 가야 돼 너 누구랑 결혼해야 돼 결혼할 때 장례님의 가정에서 정직자의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재정을 보고 신앙의 우선선의가 안 되고 대화들을 하는데 그 대화의 주된 주제가 우리 자녀들의 어떤 신앙 믿음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세상 부모들이 이야기하는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 결국 168시간 일주일에 이 시간은 이 분 뭐는 변하지 않죠 분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렇다고 교회에서 2시간 3시간 4시간 붙잡아 놓으면 당장하게 왜 우리 아이 교회에 붙잡아 놓고 옛날 같지 않아요 결국 가정에서 부모가 그게 신명기 6장의 말씀이에요 부모들이 하나님을 마음 다해 목숨 다해 생명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그를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교육시켜야 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되게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잠을 잘 때든지 학교에 나갈 때든지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누가요? 부모가 창세기 이 사색고장 또 모세가 이제 신명기에 이스라엘 열두지바를 이렇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축복은 그 근원은 바로 가정에서부터 부모로부터 자녀들로 계속 변수가 돼야 되고 흘러가야 되고 중단되지 않도록 이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49장 1절에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래서 이 열두지파 이 아들들을 야곱이 이제 축복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모가 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애굽에 와서 지나게 되어지는데 이제 이제 430년이 지나서 출애굽하게 되고 가난 땅에 들어가서 고할 땅의 경계와 위치와 그런 모든 내용까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그게 야곱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지금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파별로 출애굽 이후에 가난 정착에 관한 이런 예언적 메시지들이 증거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들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미래 세대 이 자녀들의 세대가 바로 이 부모 세대들의 영적인 안목과 영적인 비전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 세대들이 자녀 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 입술을 열어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이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 이야기 이 거룩한 사명을 우리 부모들이 잘 감당해야 된다고 그래서 2절에 보니 너희는 모여들어라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또 이스라엘을 가르치시는 그런 장면과도 또 유사하게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아들들아 너희는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둘을 지어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가장 장자였던 너벤에 대해서 너는 내 장자고 내 능력이고 내 기력의 시작이다 일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참 이 장자의 권능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어떤 주권이고 기득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너벤은 그 장자의 특권 마치 에서와 야고 여기에 장자권과 그런 축복권 이런 사건들에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너벤은 장자로서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지위와 그리고 이 특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자기 발로 걷어차는데 자기 어머니와 그 침상에 올라왔어요 악을 범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절에 물의 끊음 같았은지 너는 탁월하지 못하고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으므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더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특권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장자를 떠나서 가장 기본은 뭐예요?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 거룩한 자녀들을 거룩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제가 참 좋아했던 찬양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하나님 그 신실함 진실함 호룩함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신다 라고 그리고 5절에 보면 이제 둘째 셋째 시몬과 네위 특별히 두 사람을 함께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 야곱에게 외동딸이 있었죠 디나가 있었어요 세겜에 머무는 동안 이 디나가 그곳 초장을 그 아들을 통해서 강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시몬과 네위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할래 그 세겜 땅에 모든 남자들이 할래로 괴로워할 때 칼을 들고 가서 다 죽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면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여러분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여러분 분노와 혈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모세와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도 하나님 앞에 이 혈기로 말면 가난의 축복이 단절되는 그런 결과를 그런 결과를 낳게 됐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분노 혈기 노여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아주 놀라운 그런 영적인 훈련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 분노대로 혈기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이 훈련은 어떻게 해요? 인내와 또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루벤 시몬데이 이거 아버지가 축복하는 것인가 저조하는 것인가 약간 헷갈릴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은 죄는요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반드시 그 결과가 있게 되고 죄의 삭순 사망으로 이어진다 라고 하는 것 또한 부모로서 이 축복과 저주에 이런 유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바로 경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의 분별의 그런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분별해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8절에서부터는 유다의 네 번째 아래 유다의 이름이 뭐죠? 찬송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유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거룩한 주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 주시는가 그래서 9절 이하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요 신로가 오시기까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지파 유다의 자선을 통해서 누굽니까? 다윗을 주시고 그리고 그 다윗의 자선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신 영원한 왕 메시아 그 유다의 지파 그것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바로 회개한 자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어떠한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유다도 요셉을 애국에 파는 일에 가담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게 되어지면 지금 애국으로 이 아버지 이스라엘과 그 형제들이 지금 애국으로 이주하고 그리고 애국에서 요셉과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이 만나게 되고 형제들이 화해하고 이런 모든 과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합평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잘못들을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섰을 때에 그 죄를 벗어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기름 부으시고 어떻게 그 장례와 자손들과 그 모든 것을 복으로 예비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13절에 스블론 14절에 이사갈 16절에 단 그리고 20절에 아셀 또 21절에 납달리 이런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이제 추백을 넘어서 가난 땅에서 거하고 그들이 이루어야 할 기업 그 사명들이 이 야곱 이스라엘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선포되고 그렇게 계획되고 섭리되어 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더라도 특별히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자녀들의 미래와 그리고 그 영 이 영성 이 부분에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잘 지도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 세대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중간에서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영적인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채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유언 그 축복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예언적으로 또 영적인 제사장으로 신앙의 세대주로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렇게 세워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탄의 그 관계와 또 유혹과 그 마귀의 역사들이 가정을 통해서 가정의 부모들이 세워지지 못하게 하고 그 신앙이 자녀들로 대대로 이어지지 못하게 하고 분녈하고 다투고 싸우게 하고 저주하게 만드는 이 놀라운 사탄의 계획의 손수들을 잘 분별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섭류와 비전이 선포되고 땅끝에 또 마지막 날까지 이 가정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들이 자녀들 통해서 복의 복이 도와주고 은혜의 은혜가 도와주고 하나님의 역사가 천만한 믿음의 가정 믿음의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되는 그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거룩한 가정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가정에서 혈기대로 감정대로 그 분노대로 말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주셨는데 이 창조적인 입술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세우고 살리고 위로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구주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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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